2020년도 9월 2일 2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조심하시구요 매수를 땡기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고점이 2369가 지금 현재 시간에 나왔는데요 9시 47분에 여기 오늘 고점이 일단 한번 나왔어요 이 2369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야 자 잠시 호가창호를 돌파했다가 다시 주가가 밀리거나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절대 깨면 안 돼요 절대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의 맥점 이제 2369를 잘 보시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잘 지켜보시고요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중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 시도를 해야 돼 여기 2369가 그냥 우연하게 맺어진 자리가 아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하고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를 이제 안 깨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안 깨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유지가 돼 주면 이제 인버스가 완전하게 이제 속된 얘기로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버스 그리고 선물 매도 세력들 선물 매도 세력들은 무조건 2369 여기를 전략적으로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야 여기를 막지 못하면 오늘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물 매수 세력들은 지금부터 포지션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자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이 오더라도 더 이상 밀리지 말고 2369를 무조건 추가 돌파를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더라도 전략적으로 2369를 지키면서 다시 재발락을 계속 반복을 해야 추가 상방이 강하게 오면서 이제 선물 매도 세력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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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가 꺾이는 장 그래서 오늘은 요 구간에서 둘이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폐가 갈라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300포인트를 한번 내준 구간이 어제 어제 밀었어야 되는데 어제 밀지 못하고 앉아가서 전략적으로 힘에 압력에 밀려가지고 오늘 이런 대꼬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선물 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구간에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지금 재발락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수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에 지금 10시 지금 뭐 10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전략적으로 추세를 레버리지 그 다음에 선물 매수 세력을 죽이지 못하면 오전장에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양보할 구간이 없다는 거지 자 2369를 잘 보십시오